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십년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에스라스 6장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에스라스 6장 말씀은 5장에 이어서 드디어 페르시아의 제4대 황제였던 다리오 왕에 의해서 성정건축을 재개해도 좋다는 칭령이 내려진 사건 그에 이어서 이제 결국 4년 만에 성정건축을 완성하고 하나님께 봉헌한 이야기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성정건축을 마치고 난 다음에 이어서 6월절이 되었기 때문에 6월절 행사를 했다는 이야기 이 세 가지의 사건을 기록한 것이 바로 이 에스라스 6장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6장의 말씀을 살펴보면 매우 특징적이고 놀랄만한 그러한 이야기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다리오 왕이 유보라데강 서쪽 총독이었던 다뜨네와 그 사람들이 올린 이 편지 그리고 상소문을 보고는 실제로 그러한지 알아보기 위해서 명령을 내립니다. 모든 이 페르시아의 궁을 뒤져서 실제로 고레스 왕이 그런 칭령을 내린지 살펴보라 했더니만 그 밑에 사람들이 이 서류창고를 뒤졌는데 매대의 수도였던 막메다 궁에서 서류창고에서 이 고레스 왕의 칭령을 실제로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것까지 좋습니다. 그런데 이 칭령을 발견하자마자 다리오 왕은 이러한 엄격한 명령을 내립니다. 뭐라고 명령을 내렸는가 오늘 본문을 한번 읽어보세요. 3절에 고레스 왕 원년의 조수를 내려 이르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쭉 했기 때문에 다리오 왕은 속히 예루살렘의 성전을 지어라 심지어 높이와 길이까지 분명히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바벨론으로 옮겨왔던 성전에 있던 모든 기명들을 전부 검은 기명을 다시 예루살렘 성전에 갖다 드리도록 해라 하는 이야기를 듣고 결국 유다 충독과 장로들이 힘을 얻고 또 학계와 서가라 선의자들이 또 힘을 도와가지고 결국 이 성전을 건축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또 다리오 왕이 더 하나 더 붙여서 다뜨네 총독은 그 일에 간섬하지 말라 손을 떼고 물러가라 다만 그들이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지 다 도와주라 하는 이야기를 첨가하고 그 이외에도 심지어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는 이 재물까지도 그러니까 소, 양 이런 모든 제사를 위해서 필요한 것까지도 역락 없이 날마다 갖다 주어라. 재미있는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이야기가 재미있습니다. 11절에 내가 또 조서를 내리노니 물론 누구든지 이 명령을 변개하면 그 집에서 덜뽀를 빼어내고 저를 그 위에 메어 달게 하고 그 집은 이로 말미암아 그름떨이가 되게 할 것이다. 만약 어떤 왕이든지 백성이든지 이 조서를 변개시키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을 헐어버리면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저희를 멸하기를 원한다 하고 다리오가 조서를 내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조서를 따라 신속하게 행하라는 명령까지 내립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방왕 그것도 대제국의 황제였던 다리오가 이렇게 마치 유대인들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러한 엄청난 조서를 내렸던 배경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이유는 그 당시에 다리오는 네 번째 왕이었습니다. 첫 번째 황제는 고레서였고 고레서가 죽고 난 다음에 두 번째 왕, 세 번째 왕이 5년 정도 치리하고 그 다음에 6개월밖에 치리 못하고 죽고 그 다음에 다리오 왕이 네 번째 왕이 되어졌습니다. 반역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내분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다리오 왕은 이것을 짓고 일어나서 드디어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왕국을 고레서 황제 때처럼 강하게 하고 싶은 열망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사실 중에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고레서의 정책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원래 이 페르시아 왕국을 시작한 우리 고레서 황제의 비전과 그 정책을 따라서 우리는 행하겠다 했기 때문에 고레서의 칭령을 굉장히 중요시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좀 더 재미있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서 6장을 살펴보면 다리오가 황제가 되었을 때 다니엘이 총리의 역할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6장에 보면 사자굴 사건이 나오죠. 그 당시에 이 총리가 3명이 있었는데 그 3명 중에 다니엘을 가장 높여가지고 이 페르시아 제국 전체를 다스리는 총리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총리들과 그 이외의 다른 모든 신하들이 매우 다니엘을 미워해서 죽이려고 할 정도였고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던질 처지까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매우 사랑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아 네가 숨기는 하나님이 너를 지켰느냐 하니까 사자굴에서 털 끝 하나 상하지 않고 다니엘은 완전히 보존되게 되어진 걸 보고 다리오는 더 다니엘을 신뢰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 유대인들을 엄청 업무한다는 사실을 다리오는 이미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다니엘은 정말 약속의 신실하고 지혜가 넘치고 제국을 위해서 왕을 위해 섬기는 신하라는 것을 다리오는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에 대한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차에 아마도 이 조서를 받은 것이 아닌가 이러한 상소문을 받은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것들 또 유대인들을 어떻게 괴롭히려고 멸약을 꾸미는구나 하는 생각 때문에 다리오가 이런 아주 엄격한 명령을 내려서 이 명령을 변개하는 자는 아주 그냥 목을 쳐죽여라 하는 식의 칭령을 내렸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다리오가 좋은 왕이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다니엘이 정말 왕을 잘 섬겨서 그렇습니까?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은 다리오가 왕이 되는 시기를 하나님은 알고 계셨고 미리 정해놓으셨고 심지어는 보면 여러분 다니엘서 11장을 읽어보면 1절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메대의 왕이었던 다리오를 원년에 내가 그를 도운 적이 있다. 하나님께서 다리오가 황제가 되게 하는 것을 하나님은 도운 적이 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시기시기마다 그가 사용하실 황제와 왕들을 도 세속왕까지도 하나님은 세우시고 패하시기도 한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리오라는 왕은 이때를 위해서 세움받은 페르시아의 황제였다는 거예요. 모든 고레스 왕 이후에 2대, 3대를 거치면서 반역과 내분이 일어나는 가운데에서 다리오라이금 힘을 얻게 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을 재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왕.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복이 있을지어다. 우리는 눈을 열어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되고 그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지금 세상을 어떻게 주관하고 계시는지 통치하고 계시는지 어떻게 이끌고 있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지혜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실 때문에 다리오가 이런 엄청난 조서를 내릴 수 있었고 성전건축은 원활하게 이루어져서 16년 동안 중단되었던 성전건축이 드디어 4년 만에 비시 그러니까 주전 516년에 성전은 건축되게 되어집니다. 586년에 바벨론의 너부간네살 왕위에서 성전이 무너졌는데 516년에 다시 건축이 세워졌으니까 스루파벨의 지도에 70년 만에 성전은 건축되어진 것입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약속의 말씀대로 70년 뒤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죄, 자기 택한 백성의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난 것을 다 잊어버리시고 다시 회복시키는 역사를 이루어내셨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열방의 통치자입니다. 다리오를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그때 다니엘을 다리오 왕의 총리로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이를 통해서 바로 그 시간에 다니엘이 총리로 있을 때 이러한 조서를 받게 하신 하나님. 그 시간대, 카이로스 타임. 여러분, 이것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카이로스 타임을 따라 움직이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사건은 이렇게 해서 성전 건축을 완성하고 난 다음에 그들은 하나님께 봉헌 제사를 드렸다는 것이 16절부터 18절까지. 이스라엘 드론이 드디어 22년 만에 성전은 완성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손이 힘이 빠져서 두려워서 성전 건축을 중단했지만 성지자를 보내주어서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오 생명이라. 예언자의 말씀이 그들의 영을 북돋아서 믿음을 크게 해서 비록 성전 건축을 중단하라는 이야기를 듣고도 끊임없이 밀어붙였고 그것 때문에 다리오 왕의 조서를 받게 되어졌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자기 성전을 자기가 약속하신 70년 만에 짓게 하신 하나님. 놀랍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19절부터 22절까지에서는 6월절을 준수했다. 우연히 성전 건축을 마치고 난 다음에 6월절이 되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되었을까요? 이것은 여러분에게 맡기겠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6월절은 무엇을 기념하는 날입니까? 출애굽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애굽을 탈출할 때 6월절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탈출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날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서 제2의 출애굽을 합니다. 제2의 출애굽 그런 표현을 성경에는 쓰고 있습니다. 북방에서 너희를 애굽에서 끄집어내듯이 너희를 끄집어낼 것이다는 그 약속 예레미야를 통한 약속도 지금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출애굽을 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이 탄생한 것처럼 제2의 출애굽 바벨론에서 돌아오므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회복되어져서 새로운 나라를 구성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은 아니었을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때에 자기의 택한 백성을 죄를 용서하시고 또 새롭게 그 일을 시작하시는 분이십니다. 만약 여러분의 신앙이 흐트러졌다면 여러분의 교회가 믿음이 떨어졌다면 이 시기가 바로 제2의 출애굽을 경험해야 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저는 가지게 되어집니다. 성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